정녀. 물러설 마음이 없단 말이냐. 허나 자객을 놓치면 나도 죽고 없을 것이고 세자가 모의를 잊게 될 것이니 너도 그 즉시 이 조정을 떠나거라. 제 목을 뱉지 못하겠다면 그냥 거기 계십시오. 제발. 아직 뱉지 않았다. 정녕 멈출 수 없는 것이냐. 죽을 각오는 되셨습니까? 지정 죽고 싶은 것이냐. 저기다. 연희 문마마. 마. 마마. 무탈하십니까? 놈은? 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? 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? 저쪽이다.